네, 계속해서 이 시각 투표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른 곳이죠. 서울 용산으로 가봅니다. 용산구 투표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진경 기자. 네, 서울 용산구 이촌 1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 벌써 6시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곳 투표소에는 점심시간이 임박하면서 투표를 하려 모여든 주민들로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 사선 투표율은 4.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용산구의 투표율은 5.31%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곳 투표소에는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온 아버지부터 휠체어를 타고 온 어르신까지 더 많은 유권자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분도 있었는데요. 시민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투표장을 향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자신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나온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으로는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투표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번 사전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일동 주민센터에서 연합뉴스티비 최진경입니다.